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워법서 건강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서, 오윤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나 이유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점 뭐가 있었죠?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점 뭐 뒤에 동사가 오면 어떻게? 라는 뜻이 있었고요. 점 뭐 뒤에 부사가 오면 왜, 어째서? 라는 의미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점 뭐를 사용한 상용 표현,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점 뭐 점 뭐, 왜 이렇게 뭐뭐 하니? 두 번째, 점 뭐 부, 왜 뭐뭐 하지 않니?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오라는 단어가 보였을 겁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구분했었죠? 자, 오디에 사람이나 사물이 오면 찾다. 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자, 오디에 돈이 오면 거슬러 주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때요? 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점 뭐 이 안 가요. 왜, 어째서? 라는 의미로 의유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왜, 섬머의 의문관계 세 번째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서 그동안 배운 표현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뭐해 주세요. 문장 앞에 뭘 붙여라? 칭 하게 되면 청유를 나타냈고요. 문장 맨 끝에 너, 너가 왔다. 무슨 뜻? 뭐뭐 했다라는 완료를 의미했습니다. 문장 맨 끝에 바가 왔는데 마침표가 왔다. 뭐뭐 하세요, 뭐뭐 해요라는 청유, 건의관계를 의미했고요. 만약 물음표가 오게 되면 뭐뭐이죠?라는 추측 확인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야오 섬머 섬머 너, 야오 섬머 섬머 너, 곧 뭐뭐 할 것이다.라는 미래관계를 배워봤고요. 정자이 섬머 섬머 너, 정자이 섬머 섬머 너,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관계를 배웠었죠. 자, 그 다음 배웠던 게 뭐냐 봤더니요. A, B, B 형용사, A는 B보다 뭐뭐하다는 비교관계인데 만약 A는 B보다 얼만큼 뭐뭐하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그 형용사 뒤에 위치하는 A, B, B 형용사 수량보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배웠던 것이 뭐냐 봤더니요. 의문사를 배웠었죠. 섬머, 무엇, 무슨, 어떤이라는 사물을 물어봤고요. 쉐이, 누구라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점, 뭐, 뒤에 동사가 오면 어떻게라는 방법을 의미하지만 점, 뭐, 뒤에 동사가 아닌 다른 부사가 왔을 때 왜, 어째서라는 이유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았는데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 단어를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어에도요. 앞에서 배웠듯이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요. 이 지시대명사를 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거 어떻게 배웠었나요? 자, 나. 그래서 저는 이. 나는 뭐다다치? 저, 그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은 뒤에 보통 양사를 취했었죠. 자, 여기다가 일반적인 양사인 거를 갖다 붙이게 되면 이것, 저것, 그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저거, 나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만약 뒤에다가, 뒤에다가 어를 붙이게 되면요. 여기, 저기라는 장소 대명사로 바꿀 수 있었죠.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쩔, 날. 쩔, 날.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뒤에요. 뭐라든가 또는 양을 붙이게 되면요. 이렇게 또는 저렇게, 그렇게로 쓰이는 부사로 바뀌었었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쩔, 나, 뭐. 또는 쩔, 양, 나, 양.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는요. 보통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 이렇게 뭐뭐하다, 저렇게 뭐뭐하다라는 방법을 의미할 수가 있고요. 만약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정도의 심화 표현으로 차이점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핵심 단어가 바로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점, 뭐, 양이 보이는데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라는 뜻으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몇 가지,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요.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보거나 또는 뭐뭐하는 게 어떤가요?라는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의문사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렇죠. 바로 뭐다?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문장이 끝나고 컴마가 오면서 점, 뭐, 양이 왔다. 이때는 뭐뭐하는 게 어떤가요?라는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즉 쉽게 말해서 컴마가 오냐, 안 오냐 이 차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단어가 바로 우리말 한자로 천기라는 한자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는 TNCH, TNCH라고 읽게 되면 바로 중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글자를 봤더니 어떻게? 하늘의 기운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 텐데요. 이것이 바로 날씨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중국어는 뜻글자라서 글자를 보면 딱 뜻이 떠오른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보이네요. 중국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 하자로 사건 건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양사로 쓰여서 옷 또는 일 또는 선물을 세는 단위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TNCH이라는 단어 역시 어떻게? 양사로 쓰이기 때문에 보통 숫자나 혹은 지시대명사 뒤에 쓰이는 위치상의 특징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먼저 이 옷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저, 지엔, 이, 후, 저, 지엔, 이, 후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 그, 일이라고 말한다면 나, 지엔, 시, 나, 지엔, 시 이렇게 찌엔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저 선물이라고 한다면요. 나, 지엔, 리, 우, 나, 지엔, 리, 우 이와 같이 옷 또는 일 또는 선물을 세는 양사 찌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리할 단어가 바로 우선, 먼저라는 의미의 우리말 한자어 먼저 선자가 보입니다. 이 글자는요. 중국어로 시엔이라고 읽으면서 반드시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먼저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또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먼저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아, 시엔, 조, 오아, 시엔, 조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먼저 드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시엔, 칠바, 시엔, 칠바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정리할 단어가 바로 웃다, 울다라는 단어인데요. 이처럼 단어를 외울 때는 어떻게? 반대말을 같이 외우는 것이 더 유용한 암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유용한 표현을 정리해 본다면 외운니라고 말하고 싶다면 샤오샤마, 샤오샤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응용해서 왜 울어, 울지 마라는 표현은요. 코샤마, 코샤마 이때 우리가 주의할게요. 샤마라는 단어는 원래 무엇, 무슨, 어떤 일을 쓰이는 의문사인데요. 만약 동사 뒤에 붙으면서 이와 같이 끝을 올리게 되면 반어적인 어법으로 쓰인다. 이러한 용법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울지마, 웃지마라고 머마하지 마를 갖다 붙이게 된다면 동사 앞에 비에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웃지마라고 말하고 싶다면 비에샤, 울지마라고 말하고 싶다면 비에쿠 이렇게 배워보는 거 있어 보이겠죠. 자, 오늘 배울 의문사입니다. 어떤 게 보이나요? 왜, 어째사라는 뜻으로 쓰이는 왜이셔마, 왜이셔마가 보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어째사라는 의미의 점마도 배웠었는데 그 차이점은 바로 역할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점, 뭐라는 단어는요. 어떻게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왜, 어째사라는 이유도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왜이셔마라는 단어는 오직 이유로만 쓰인다는 점,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 보는 거 정말 있어 보이시죠?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은요. 바로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점, 모양과 왜, 어째사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유를 물어볼 때 쓰이겠죠. 왜이셔마라는 의문관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기본어수는 주어, 수러, 목적어라는 구조에 입각해서 오늘도 처음부터 어떻게 해? 쭉쭉쭉, 어떻게 해? 쭉쭉쭉 이렇게 직독직해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공부해 볼까요? 점, 모양이란 단어가 보이는데요.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 또 쓰이지만 만약 문장이 끝나면서 컴마가 오면서 점, 모양이 붙게 된다면 뭐, 뭐, 하는 게 어때요라는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앞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본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 점, 모양, 자, 거, 이것은 점, 모양, 어때요라고 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의문문이지만 의문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장 맨 끝에 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티앤치, 점, 모양, 티앤치, 날씨는 점, 모양, 어때요라고 해서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지앤, 이, 후, 점, 모양, 자, 지앤, 이, 후, 점, 모양, 자, 지앤, 이, 후 라고 했는데요. 자, 뒤에 뭐가 온다? 양사, 지앤이 와서 옷을 새는 양사일 겁니다. 그래서 자, 지앤, 이, 후 하게 되면 무슨 뜻? 이 옷은 점, 모양,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워만, 시앤, 치, 판, 점, 모양. 워만, 시앤, 치, 판, 점, 모양. 워만, 우리는 시앤 우선 먼저 치, 먹다, 판, 밥을 점, 모양, 어때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문장이 끝나면서 컴마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뭐뭐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걸 있어 보이게 해석한다면 우리 먼저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문장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다, 점, 모양, 어때요? 라는 문장인데 마찬가지로 컴마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향을 물어본다. 라고 해서 해석할 때는 오늘 저녁에 만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두 번째 패턴입니다. 왜, 시앤마? 왜, 시앤마?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사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점, 마가 어떻게라는 방법도 되고 왜, 어째서라는 이유도 되는 두 가지 역할이었다면 오늘 배울 왜, 시앤마는 오직 이유로만 쓰인다는 점 꼭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시앤마? 왜, 어째서? 시아, 웃다라고 해서요. 당신은 왜 웃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고 만약 동서를 바꿔서 타, 왜, 시앤마? 쿠? 타, 왜, 시앤마? 쿠? 타 그는 왜, 시앤마? 왜, 어째서? 쿨, 울다라고 해서요. 그는 왜 울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은 왜, 시앤마? 왜, 어째서? 취, 가다. 어디에? 중국, 중국에. 라는 문장 구조가 되어서요. 당신은 왜 중국에 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니, 왜, 시앤마? 시앤마? 니, 왜, 시앤마? 시앤마? 니, 당신은 왜, 시앤마? 왜, 어째서? 시, 환, 시, 환. 좋아하다는 동서였죠. 이때 타, 그녀를? 이라고 해서요. 당신은 왜 그녀를 좋아합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타, 왜, 시앤마? 쩌양? 쇼어? 타, 왜, 시앤마? 쩌양? 쇼어? 타, 그는 왜, 시앤마? 어째서? 쩌양? 나왔는데요. 쩌양? 하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라는 부서를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때 쇼어라는 단어, 말하다는 동서가 왔기 때문에 그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타, 왜, 시앤마? 쇠한유? 타, 왜, 시앤마? 쇠한유? 타, 그녀는? 왜, 시앤마? 왜, 어째서? 쇠, 배우더라는 동서죠. 한이, 중국어가 돼서요. 그녀는 왜 중국을 배우나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13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택 의문문에 쓰이는 뭐뭐시 아니면 이란 뜻의 하이쉬와 어느라는 종류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나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먼저 수로 부분에 해당하는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의지를 나타내는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 야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오늘의 핵심 표현 에이입니까? 아니면 비입니까? 라는 의미의 선택 의문문 형식이 쓰였는데요. 전에도 중국어 의문문 몇 가지 정리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여 일반 의문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긍정, 부정, 정반 의문문 세 번째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이 있었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에이하이시, 비 에이입니까? 아니면 비입니까? 선택 의문문 이렇게 네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에이하이시, 비 즉 에이입니까? 아니면 비입니까? 에 쓰이는 하이시는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뭐뭇이 아니면 이란 뜻으로 정리해 두시면 선택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로 카드 결제하다 라는 말은 카드를 극다라는 의미로 극다 동사, 슈아와 카드를 나타내는 가를 합쳐 극다 카드, 슈아 가라고 합니다. 원래 슈아는 극다 닥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치질 하다라는 의미로 닥다이 슈아야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신용카드라는 말은 우리말 발음과 비슷하게 신용가 라고 하는데요. 현금은 한자 그대로 신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사용하다 라는 단어 용과 뭐뭇이 아니면 하이시를 넣어 닌용, 시엔진, 하이시, 신용카 닌용, 시엔진, 하이시, 신용카 이렇게도 말랄 수 있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당신 뭐뭐 하려고 하다, 카드 결제하다, 아니면 현금으로 라는 구조로 닌야오 슈아카, 하이시, 신진, 닌야오 슈아카, 하이시, 신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이것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저것으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닌야오 저거, 하이시, 야오 나거 다시 한 번 닌야오 저거, 하이시, 야오 나거 이 문장에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주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님 입장에서 원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닌야오 슈아카, 닌야오 슈아카,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야오는 동사로 쓰이면 원하다, 필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도동사로 쓰이면 첫 번째 표현에서 쓰인 의지를 나태는 뭐뭐 하려고 한다 라는 의미야 당의를 나태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죠. 나올 때마다 정리해 두시고요. 지지 대명사 이것은 저거, 반대로 저것은 나거, 라고 하죠. 그럼 지지 대명사 저거를 사용해 오늘 정리했던 의문문 네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일반 의문문, 문장 끝에 말을 붙여 이것으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닌야오 저거 마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정반의문, 긍정, 부정으로 만들어서 이것으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 닌야오 부야 저거, 닌야오 부야 저거,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 전모양을 넣어 이것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저거 전모양, 저거 전모양 이렇게 문장 끝에 많은 필요 없겠죠?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네 번째 선택 의문문을 나태는 뭐뭐시 아니면 하이시를 넣어 이것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저것으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당신 원하다 이것 아니면 원하다 저것 이란 구조로 닌야오 저거, 하이시야오 나거, 닌야오 저거, 하이시야오 나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거이 마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이것은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그의 것인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쩌시 니 더, 하이시 타 더 다시 한 번 쩌시 니 더, 하이시 타 더 문장을 보니 뭐뭐인가요 아니면 뭐뭐인가요? 라는 표현으로 선택 의문문을 나태는 A, 하이시 B 형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뭐뭐입니까 아니면 뭐뭐입니까? 라는 의미로 쩌 A, 하이시 B라는 구조로 고통 앞에 있는 쩌는 생략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문장에서는 쩌을 생략해서 쓰인 거고요. 여기서 당신의 것, 그의 것이란 의미는 당신 그 라는 단어 뒤에 소유격을 나태는 더 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더는 보통 사람 뒤에 쓰이면 뭐뭐입 것이란 의미로 내 것은 워 더, 당신의 것은 니 더, 그의 것은 타 더 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더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오면 뭐뭐한 것, 뭐뭐하는 것이란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크다, 다 를 사용해 큰 것은 타 더 라고 하고요. 작다, 샤오, 작은 것은 샤오 더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큰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작은 걸로 드릴까요? 라는 문장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그의 것인가요? 라는 문장은 이것은 뭐뭐이다, 당신의 것, 아니면 그의 것이란 구조로 쩌시 니 더, 하이시 타 더 쩌시 니 더, 하이시 타 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거이 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테이크 아웃 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장에서 드시고 가다 라는 말은 여기서 먹다 라는 말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뭐에서 라는 전치사 짜이를 넣어 짜이 당소 동사 부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서 먹나요? 라는 문장은 어디 어디에서 어디 먹다? 라는 구조로 짜이 날, 치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대답 표현으로 여기서 먹어요? 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서 여기 먹다? 라는 구조로 짜이, 쩌리, 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이라는 표현은 가지고 가다? 라는 의미로 몸에 지니다? 라는 뜻의 따이를 쓸 수가 있는데요. 따이 뒤에 사물이 오면 가지다, 지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따이 뒤에 사람이 오면 데리다 라는 뜻으로 쓰여 당신을 데리고 가다 라고 할 때는 따이, 니, 치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물이 뒤에 오는 것을 예를 들면 휴대폰을 지니다 라는 표현은 따이쇼, 지 따이쇼, 지 라고 하고요. 여권을 지니다 라는 표현은 따이 후 쩌, 따이 후 쩌 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어에서 뭐뭐 하고 가다, 뭐뭐 해서 가다 라는 표현은 보통 동사 뒤에 쪼 를 붙여주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가다 라는 표현은 가지다 따이 뒤에 쪼 를 붙여 따이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드시고 가실 건가요? 태그 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은 당신 뭐뭐이다, 어디 어디에서 여기 먹다, 아니면 가지고 가다 라는 구조로 SHE가 방금 불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COI MA?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닌, 녀, 나, 거 다시 한번 닌, 녀, 나, 거 여기서 어느 것이란 표현은 어느 라는 뜻의 나를 쓸 수가 있는데요 나는 일반적으로 종류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음운사로 나 뒤에는 양사가 많이 옵니다 지지 대명사 뒤에도 양사가 많이 쓰이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은 나 이것은 저거, 반대로 저것은 나거 라고 나올 때마다 연습했었죠? 그래서 어느 것은 거를 붙여 나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것은 나거 사성이고요 어느 것은 나거 삼성으로 성적 확인해 주세요 또한 한자 부분을 본다면 앞에 입구가 있는 것은 어느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거, 나거, 겡, 하오 나거, 겡, 하오 나거, 겡, 하오 라고 만들 수 있고요 대답 표현으로 저것이 더 좋아요 라고 하면 나거, 겡, 하오 나거, 겡, 하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류를 나타내는 양사 종을 넣어 이 종류는 저종 반대로 저 종류, 그 종류는 나종 이라고 하죠? 그럼 어느 종류는 나종 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소를 말할 때 여기는 쩔, 저기는 날 어디라는 장소를 물어볼 때는 날이라고 하죠?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동사 원하다, 야오를 넣어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라는 표현은 당신 원하다 어느 것이란 구조로 닌, 야오, 나거 닌, 야오, 나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 이마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반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의심은요 첫 번째, 상태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점, 모양이 있었죠?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보통 뭐뭇은 어때요? 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지만 만약 문장 끝에 콤마 뒤에 온다면 뭐뭇 하는 게 어때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사 두 가지가 있었네요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점, 머는 어떻게, 방법이나, 방식을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었고요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점, 머는 이유를 물어볼 때만 쓸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의문문의 형식 중이요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 형태가 있었습니다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었나요? A, 하이, 시, B, 물음표 A, 하이, 시, B, 물음표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어는 뜻글자라서 글자를 보면 딱 뭐가 떠오른다? 뜻이 떠오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이즈! 자, 이즈!